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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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몸통까지 불에 타거든요 한번 저 각성을 가면 135짜리 나왔다 게이드 좋아 야 훨씬 좋지 가만있어봐 뭐가 10이죠 지금 뭐가 체력 회복이 막 뜨는데 이거 하면은 중단 그렇지 그렇지 중단 자세 공격으로 체력 회복 플러스 아싸 나 중단만 쓰는데 개좋네 스턴 플러스 3에 상단 자세 공격이 스턴은 안쓰는데 아 하지만 근접 공격력 데미지가 더 올라가네요 받아내기가 아 2% 낮아지긴 하지만 훨씬 낫네 좋았어 애용도 올려 좋았어 몸통 좋은거 막 쏟아지네 막 이제 또 좋은거 나왔네 더 좋은거 나왔네 스턴 면역 올라가고 행운도 붙네 아이템 출연률도 더 올라가고 요게 획득한 아미타도 무조건 이거 써야겠네 이거 아 이건 쓰레기 좋아서 어느순간 이거 템 먹는 재미가 이게 미쳤다 이거 진짜 게임 템 먹는 재미가 개미쳤어 게임이 내가 왔던길 같다 여기는 왔던길 같다 여기서 이제 이쪽 뭐야 갈수있는길이 없는 아 여기 뭐야 아 있네요 저 위에 템을 저 위에 템은 중복이었던걸로 멈췄던걸로 제가 기억하고 길이 두갈래네 여기 또 시체에 있는거 보니까 뭐 나온다 있네 있어 아오 미친 어우 잠깐만 나 이렇게 싸우는걸로 안돼 아오 미친 피 많이 잃었네 선약? 아나오 총탄 5개는 좋네 어 이건 뭐 먹을 방법이 없나 저시체네 오른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왼쪽이 기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언제나 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잡기였어 가드했는데 아 체력 얼마 안다네 아 미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갑시다 박쥐 조심 박쥐 조심 박쥐 조심 박쥐 소리나 죽음의 광인과 전투 잠깐만 여기 길이 두 갈래인데 어디로 가야되나 일단 잠시만요 쟤부터 처리할까 그냥 GP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살아있잖아 어 여기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내 만원 날렸다 자아 그래도 이정도면 오래 살았어 이정도면 오래 살았어 이정도면 솔직히 오래 살았고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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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용 이quet 이스트주님 tin 인가요 고마워요 실로우 고맙습니다 이스투주님은 뭐죠? 이스터즈님인가요? 고마워요.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 나는 참 신기한게 지금 솔직히 오늘은 시청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없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팔로우가 늘어난다는게 너무 고맙네. 진짜. 뭐 해봤자 우리 20명 있는데 그래도 팔로우가 이렇게 늘어난다는게 뭔가 진짜 뭐라 그럴까 항상 아프리카는 하게되면 진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해서 즐겨찾기 지워지고 막 내가 아무리 뭐 10시간은 해도 뭐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무입있다라는 면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유튜브 효과도 좀 있고 여기서 왼쪽이었죠? 오우! 아 이거 또 잡혔다 이거. 괜찮아. 이거 차량 얼마 안다드라고 생각보다. 원래 이런 거의 잡기를 한 대 맞으면 개말따라야 정상인데 피가. 한 대 모션으로 바꿔. 한 대 모션으로 바꿔. 이걸로 가. 한 대 모션이 1대 1에선 가장 좋아. 이 상단 공격이. 다 왔네 이제. 먼저 먹고. 오우! 오 또 왔어 또 왔어. 이씨. 나 이번에 얘 못 본 줄 알았어. 잠깐만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돼? 일단 내려가 이거. 아 여기서 싸워. 여기서 싸워. 미친 정확히 지켜줬네. 아 잠깐만. 야 이거 망했다. 와 잠깐만. 야 잠깐만 망했다. 으아! 저 저기 뭐야? 끝이 뭐야? 아 그냥 템이네. 아 저 오지 말았어야 됐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왜 트위치에서 방송하는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아프리카가 다음 팟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비디오 게임을 개편한다는 약속을. 4년 반 정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BJ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 하소연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하소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탈 수가 없었어요. 야 아까 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거기. 진짜 쉽지 않아 보여. 소울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여. 그냥 이 소울로 가? 만원이나 있는데 소울이. 이제 진짜 어렵거든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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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쟤 무시한다 오케이 떨어졌다 아 나 내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개구라 집에 가 얼른 가서 지랄이야 센세한테 안무 전해 야 이거 인생 맞다이다 맞다이는 개뿔 그냥 뚫고 간다 올라와봐 어 저기 찌알리나로 가래 길이 되게 좁아가지고 여기 뭐야 저건 또 아니 쟤가 왜 저기 왜 나와 아 미친 우와 우와 이걸 또 여기서 한번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박지 진짜 개깜 놀이네 박지 존재감 미쳤네 뭐야 이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는거지 아 이 미친 이런 애가 도대체 몇 명이야 지금 아니 미친 이런 애가 도대체 몇 명이야 아 와 여기서 셰이크 걸고 다른 애 오는 냄새야 지금 빨리 죽여야겠다 아 아 선약 나이스 아 다행이다 진짜 정말 다행이다 하늘 어디서 오는 소리가 막 났는데 뭐야 누가 봤어 나 봤어 으어억 폭탄은 뭐야 이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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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쏘는거야 이거 저에서 쏘는 느낌인데 2만원이나 있네 일단 전진 일단 전진 도대체 세이브 어디서 할 수 있는거야 세이브하는데 끝난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우씨 저 생긴거 빠져 미친 뭐야아아아 밀진 전진 야 이거 날대 으아 으아아아 잠깐만 이거 길 완전 잘 못들었다 야 이거 나 이대로 가면 죽어 이거 여기 아니야 이거 길 여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텐구님 팔로우 고마워요 내 어디로 온가 가봐 어디로 온가 가봐 어디로 온가 가봐 일단은 어유워 가 가 가 버려 이씨 어디로온가 가 어디로온가 어디로온가 올라가 여기 왜 또 길이 없냐 뭐야 미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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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 떨어지지도 않아 아 이거 진짜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아 선약 선약이 안나와 아 선약 나왔다 집에 가야겠다 이거 어 내가 원래 15,000원 밖에 없어 뭐야 이거 아 니가 던지는거냐 지금 이거를 아 나 우선 대보소리가 당했는데 엄청 센 놈 있는줄 알았네 에이씨 작은새끼가 별거 아니였어요 아까 2만원 정도 있지 않았나요 내가 돈이 줄어놓은 느낌이지 잠깐만 저기 아 미치겠네 야 이런 애들이 수두룩해 아 여기다 정벌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네 길이 뭔 뭔지 알았다 내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았어 집으로 한번 가야되겠다 쟤네들은 죽이면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영구적으로 있는 애들이 아니야 항시 가드 항시 가드 쟤네들은 영구적으로 있는 애들이 아니야 저기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장담한데 쟤네들 영구적으로 있는 애들이 아니야 저 밑에 길이 막혀있거든요 거기에 뚫으러 가야되 지금 쟤네들 다 죽이면 뚫려 쟤네들 잠깐만 길이 잘못 왔네 왜 내가 돌아가는 길에 얘네들이 어? 아 이쪽이구나 어후 제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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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가자 쟤네부터가 나 살아서 살아서 가자 살아서 가자 다 왔다 호호 하 정말 빡섰다 아 잠깐만 능력 개화해서 강인함 올립니다 강인함 지금 있는 장비들 방어 좋거든요 그거 들려면은 이렇게 해야돼 템 좀 팔아 그리고 정답합시다 더 좋은게 나왔네 259가 나왔네 어떤게 더 멋있지? 이건 이건 안써 나이스 선약 지금 쓰는게 25짜리구요 나머지는 뭐 다 쓰레기일겁니다 지금 쓰는게 25짜리구요 이거만 한게 없어 오케이 항상 IPG 게임하다 보면 템들 아까워서 남겨두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석격인데 싹싹 비웁니다 여기서는 쌓이면 구분이 안 돼요 나이스 서냐 31짜리 나왔네? 가볍네 기능은 이게 더 좋네 방어는 이게 더 높고 이건 좀 남겨두고 어떤 게 더 간지 않나 비교해봐 아 망치 간지 않나 망치는 잠깐만 여러분 이거 간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코스튬이거든요 이게 더 낫지 않니? 이거보다 망치가 더 낫지 않아? 이게 오신 거 간지 않나? 그치 그런 김에 우리 이거 빼고 다 팔아버립시다 선약이 진다라니 아 미친 아 미친 개 어이가 없네 들이 모지네 아 그리고 야 개구리 개구리 내가 너 갖고 왔잖아 개구리 내가 너 개구리 뭐 갖고 왔니 무기 드랍률 압리타 입술이야 무기 드랍률 무기 오케이 이거 가자 이거는 하던가 하고 그리고 스킬에서 어 창 포인트 이제 맞네요 그거 합시다 여기서 체력 30%에 이때 근접 공격 데미지 3% 더 증가하는 거 오케이 추가적으로 뭐 이쪽은 내가 봤을 때는 다 잠가둔 것 같다 일부로 일부로 비공개인 것 같아 베타여서 닌자 스키포인트는 차질을 났네 베타 같지가 않죠 시간이 진짜 길어요 플레이 시간이 길고 하루 그냥 다 하는 거고 어 자 장비 머리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케이 대가리 변경 대가리 코스튬 변경 오케이 자 몸통 몸통 놔두고요 손 손 변경 머리는 조금 다음에 변경하고 너무 무거워 머리가 이걸 들어야겠네 다테나시 손 들어야겠네 허벅지 허벅지 뭐 나머지는 다 오케이 아 지금 말할 때 팔지 말자 그리고 가자 이제 자 갑시다 이거는 좀 달립시다 이제 길을 아니까 길 어디야 여기 저 아 여기구나 여기서 왼쪽 계속 전진 오 위험했다 오우 오우 아우 아우 와우 이걸 내가 당하네 이걸 내가 당하네 미치 이걸 내가 당하네 아 이걸 내가 당하네 égal 나잇님 팔로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 아 아 아ㅏ아아아아 아흐 죽은자린 말이읍도다 죽은 자는 말이 없더다 야 풀어! 이건 이건 잡았다 몸 좀 풀어 아 잠깐만 여기서 야 니가 여기서 체력 까면 어떡하냐 내 체력을 임마아 아이씨 적당히 했어야 될 거 아냐 적당히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니니? 선약 주니? 나쁜 친구야 이제 여기서부터 다 잡아야 돼요 저기 돌아다니네 뭐야 아이 미친 아 지니네 아 아 지니네 아 지니네 어차피 나 야 돈이 잃을 게 없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냥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어차피 뭐 나 할 거 다 했거든 어차피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뭐 장비도 다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어 우리 지금 뭐 선약도 안 써가지고 그대로 다섯 개 남아있고 어우 얘 뛰어오는 거 봐 어우 미친 어우 왜이렇게 잘 뛰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